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아유 오늘은 쉬는 날!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대장님! 이제 곧 신 대륙에 도착합니다! 준비하십시오! 음 좋아 유로로 대원! 자 선박! 선박을 준비하라! 가자! 이제 여기에는 괴물이 있습니다! 조심하십시오 대장님! 여보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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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일로 좀 잠깐만 와봐! 아유 어 왜 어! 빗자루가 너무 오래 써서 낡았는데 창고에 새가 있거든? 어! 좀 갖다주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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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 근데 애들은 왜 이러는 거야? 몰라! 모험놀이인가? 뭔가? 모험놀이인데? 아이! 알았어! 나 창고가서 내가 가져올게! 음~~ 음~~ 창고가... 어휴! 오랜만에 가보니까 이거! 빗자루 가지고 와야겠네! 어! 뭐야! 아유! 뭐야! 아니 우리 집 지하 물이 이렇게 잔뜩 있어! 이거 뭐야! 이거! 이거 뭐니! 이거 뭐니! 어이고! 어제 비가 많이 오더니! 어휴! 창고에 이거! 빗물이 가득 차버렸네! 어!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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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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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에는 못 갈 것 같은데! 왜요? 빗자루 가져오지 왜! 어제 비가 많이 내렸잖아! 어! 그래가지고 창고에 지금! 물이 샜! 물이 샜는지 모르겠는데! 지금 물이! 너무! 많아서! 내려가지 못하겠어! 창고에 물 찼다고? 어! 아니 물이 많이! 많이 차버렸어! 어! 아휴! 아휴! 위험하겠네! 어! 위험하지! 요르랑 봉수가 내려가지고 괜히 다치는 거 아닌가 몰라! 아! 애들이 설마 내려가겠어! 아! 아! 오늘 모험놀이 한다고 했지! 에휴!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기 문 잠그고 그래요! 아! 맞아! 그 물 사라지려면 꽤 걸리니까! 일단은 내가 그 자물쇠로 걸어놓을게! 음! 아! 알았어! 아! 이거 어디갔더라 이거! 자물쇠가! 어! 이걸로 닫아놓으면 되겠다! 아! 이걸로 문을 수리하면 되겠다! 요기를! 이렇게 막아버려야지!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! 아! 됐다! 아!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! 아휴! 어제 비가 많이 내렸어! 흐음! 대장남! 왜그러나 요르르데왕 도검용 바다괴물이 지키고 있는 보밀섬이 나옵니다! 음... 요르르 대원 네! 똑바로 서! 어... 발열... 사장님 지금 발음이 그게 뭔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지금 이... 이 녀석!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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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! 내가 대장이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알았어... 자 그거 어디, 어디 앞장서 보게... 요르르 대원 이기창 꼴이 바다괴물이 있습니다! 바다괴물이 있다고? 좋아 들어가 보지 한 번 어? 뭐야 이거? 어? 로드 대원 바다괴물이 있는 곳입니다! 가십시오! 여기 바다괴물이라고 진짜 물이 있으면 어떡해! 가자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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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가야 돼 이거 안돼 이거 다시 올라와 이러메! 아니 재밌어요 올라와봐 빨리 나갈 거야 오빠가 억쟁이구나? 왜? 왜? 어? 왜? 왜 그래? 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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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야 요리야 어? 큰일났어 요리야? 왜? 물 당할 수가 없어 문이 남겼어 어 어떡해!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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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어.. 아.. 아빠! 어.. 이거 그러면 우리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을 한껏 찾아보자 잠깐이 그 많이 있겠지 이것저것? 응.. 어.. 잠깐 물이 너무 많아 아.. 풀.. 풀.. 요로래요은 여기가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인가? 그랬습니다! 아니야 우리가 놀 때가 아니야 우리 다가 못 나갔다고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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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화장실 뭐야 왜 지하에 화장실이 있지? 와아 잠깐만 우리 창고 창고다 창고가 밑에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왜 뭐 있어? 이상한 게 있는데? 이거 뭐야? 이거 숟가락 아니야? 요리야 요리야 어? 괜찮아 눈까지 잠겼어 빨리 위로 봐 위를 봐 위를 봐 됐다 솜션하고 요리야 이게 뭐야 이거 숟가락 아니야? 숟가락인가? 응? 조금만 어? 어? 요리 뭐야? 이걸로 봤더니 삽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이밖에 해지는데? 우리 이걸로 나가면 되겠다 좋았어 우리 그럼 이걸로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잠깐 우리 앞으로 밖에 못가 왜 앞으로 밖에 안가져? 조금 더 위에 봐봐 내가 멍청했네 서서 위로 올라가자 와 어 안 보여 어 됐어 이거 위로 올라가기 파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요리야 아니 할 수 있어 수 있어 수 있어 나와 가자 요로르대원 이대로만 나가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가 당분한 물자자 수 있어 수 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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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고 밤인데 이거 애들이 왜 집으로 안 오는거지 아유 걱정돼 죽겠네 이거 아유 도대체 어디까지 물음을 떠난거야 음 아유 걱정이야 으아악 어? 뭐야? 어? 와 탱출이다 뭐지? 남았당 뭐야? 어? 이거 어디서 온거야? 우리 지하에 있는 바닥에 물을 무찌르고 집으로 무색기가 있어 뭐지? 뭐 니네 어? 응 어? 어? 우리 지하에 갇혔었거든 어? 들어갔는데 누가 문으로 막아놨어 그럼 이 아래 도대체 뭐가 있는거지? 어? 네? 이거 니네가 판거야 이거? 어? 이 삽으로 팠어 이 삽으로 파서 집으로 돌아온거라고? 어? 응 문이 닫혔어가지고? 응 아 아빠가 문을 닫긴 했는데 지하창고를 에? 아빠가 그랬구나 아유 이거 지하에 가는 통로가 또 생겨버렸네 이거 그 삽으로 다 파버렸어? 응 아이고 여보 여보가 찾던 빗자루 찾을 수 있겠다 그 방 찾을 수 있겠다 어어 좋은 일인거 같애 어 애들이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어 놨네 아유 아이고 못살겠네 어디까지 뭐 지하에 지하모음을 떠났구나 얘들아 야 그만 봐 야 아아 아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